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Dodd.js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로 살펴봤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누구였어요? topic 이었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 글을 썼는가에 대한 저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 사이의 관계성을 통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관계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담아볼 거예요 우리 topic 테이블과 author 테이블은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고 어떤 매개체가 있냐면 바로 여기 author id에 있는 이 값이 author 테이블의 id 값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이 두 개의 서로 분리된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서 표현하려면 쿼리를 어떻게 짜면 되나요? select 별표 from topic 즉 topic 테이블과 그리고 topic 테이블을 left join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다가 author라고 하는 테이블을 붙이는 거죠 나란히 그리고 이때에 topic의 author id의 값과 그리고 author의 id의 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면 MySQL은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마치 두 개의 테이블이 합쳐진 하나의 테이블이 원래 있었던 것과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해 봅시다 이게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상세보기를 볼 때 나오는 이 페이지에다가 저는 여기에다가 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쿼리를 찾아야겠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글 상세보기가 표현되는 쿼리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했었던 join 문을 추가해 봅시다 left join also 그리고 topic의 author id와 also의 id가 같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결과를 리로드를 해보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왜 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id 컬럼이 ambiguous하다 애매하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id라고 하는 컬럼은 topic에도 있고 author에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id라고 하면 이게 topic의 id인지 author의 id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topic의 id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topic 테이블의 결과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 봅시다 리로드 해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됐어요 즉, 두 개의 테이블이 합쳐진 결과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그 제목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는 것 밑에다가 제가 제가 음 여기다가 by 누가 썼다라는 뜻에서 그리고 음 topic 0번에 author name이죠 name이라고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by egoing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p 태그로 감쌔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각각의 모든 페이지마다 누가 그 글을 작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도입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